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기초단체장이 네 군데입니다. 인천의 강화군수, 부산의 금정구청장, 전라남도의 영광군수, 또 전라남도의 곡성군수 네 군데인데 기존에 강화군수와 금정구청장은 국민의힘 강세지역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그쪽 군수와 구청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두 곳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새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그게 있고 전남은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은 곳인데 이번에는 전남은요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조국당 대 이재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국당이 지금 비례대표 12서관이에요. 그걸 이제 비례대표 전문당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날려면 네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조국이 거기 지금 전라남도에 선거기관은 몸을 거쳐 할 곳까지 다 마련해놓고 선거기관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겠다. 그렇죠.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도 말이죠.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거기서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본인의 몸값 정치적 위상을 더 띄우고자 하는 거고 그 정도쯤 돼야지 교섭단체 요건 완화시켜주는데 민주당 측의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 득표율 영광과 곡성 딱 1% 정도 차이에요. 그러니까 해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미묘한 게 한번 따져보면 총선 때 파란을 일으킨 셈인데 급격하게 존재감이 상실됐거든요. 그렇죠. 조국당에 대해서 언급도 안 나오고 뭐 하는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인가.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에서도 같이 이렇게 딱 결착되는 거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해요. 조국당에서는 또 교섭단체가 되고자 허드를 낮춰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답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에서 약간 이게 지금 지지가 뜨뜻미지근하게 완전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이 사이를 지금 파고들려는 거. 그렇죠. 이게 호남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원치 않는구나.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틈바구니에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 선거를 통해서 조국당에서 당선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위상이 갑자기 급변되면서 호남 통화하려면 이제 나거쳐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월이 또 이번에 이재명이 코로나 걸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2주 연기되고 뭐 그래갖고 그렇긴 한데 10월이 말이죠. 그 이재명에게는 운명의 한 달입니다. 그러네요. 운명의 한 달. 선거법 위중교사 1심 선거 공판이 나오고 재복을 선거가 12월 16일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강화군수와 부산금정구청장 두 석은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연관군수, 곡성군수에서 솔직히 조국 밉지만 조국당이 이겨주는 게 저희들한테는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이 참 밉죠. 또 여기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4대빵으로 깨진다. 치명적이죠. 그런데 1심 선거고 집행유예 이상 나와서 다음 대선 때 출마 못한다. 이러면 그냥 이게 와장창장까지는 아니라도 엄청난 진동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국회의원 선거나 이 정도급은 아니지만 보통 4대빵 정도 깨지면 당대표가 물러나야 되지 않나. 그렇죠. 4대빵이면. 그렇죠. 진짜 운명의 달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운명의 한 달이 되는데 그래서 이 강화군수 금정구청장 이걸 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교훈이 있잖아요. 그거를요. 이 중앙당 또 이제 대통령실을 하고 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해갖고 불필요하게 좀 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불필요하게 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사실 그때 도의적으로는 무공천하는 게 맞았어요. 그렇죠. 사실 그냥 원인 제공했으니까 저희는 공천 안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했었고. 그런데 민주당이 가져가더라도 사실 결과상으로는 그게 그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유책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그게 작년이었죠. 작년 8.15 때 사면복권 시키고 10월에. 10월 두 달 후에 또 거기에 투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명분에서 좀 밀리고 그걸 다 이제 중앙당에서 그때 이제 김기현 차제에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17% 차이로 참패를 한 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후보를 안 냈으면. 그렇죠. 혼란은 안 빠졌죠. 그렇죠. 리스크 관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 두 달 정도쯤에 한 음식점에서 우연히 김태우 전 구청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선배님 제가 거기 나가지 말았어야 됐죠. 그러니. 네. 나가지 말았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를 무슨 유도심문 하지도 않았고 뭐 먼저 그런 얘기 꺼내지도 않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얘기 주변 분들은 많이 했거든요. 당에도 그렇고 김태우 본인한테도 한 타이밍 쉬는 게 낫을 것을.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당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거를 다시 어떻게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고생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구도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 싸우는 게 낫죠.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을 시도당에 위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정이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간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죠. 아 반응한다.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건 고친다라는 게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와 진짜 나라는 우리 국민들 안중에도 없나? 반응 안 해? 또 그래?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공천권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대단한 유혹인 게 강화군수랑 금정구청장은 사실 공천하면 그 사람이 거의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천권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사람 하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 이전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으면 강성구청장에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원래 당원 당규를 보더라도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은 중앙당이 아니라 시도당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일단은 중앙당 공관위가 만들어지고 중앙당 공관위에서 우리는 안 할 테니까 이걸 시도당으로 넘긴다. 의결을 해갖고 시도당으로 넘기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넘겨서. 관은 아니더라도 이제 상영식 공천이 이루어지면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이것이 지역에서 원하는 분들 물론 이걸 무조건 다 이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중앙에서의 전략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시도당이 이번에 위임하시는 것은 또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같이 이루어진 네 군데잖아요. 민주당이랑 조국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할 때 그쪽에서도 뭔가 그럴듯한 상쇄할 거리가 나올지 이것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와 근데요. 인천 강화군수잖아요. 거기 지금 나오겠다는 분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인가요? 16명. 16명이요? 16명.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거기에 우리 우세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16명 중에 어떤 분이 계신지 알아요? 어떤 분이? 인천시장을 두 번이나 여금했던 안상수 전 시장도 출사표를 던졌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시장을 광역단체장을 했던 분이. 그런 경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기초단체장을 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전에?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이제 굳이 따지면 한나라당 시절에 당대표를 했던 또 다른 안상수 있잖아요. 또 다른 안상수. 그 보험병으로 유명해졌던 그 안상수. 그분이 창원시장을 한 적은 있어요. 고향이 창원이거든요. 마산. 그래서 당대표까지 지냈는데 광역단체장이 아니라 기초단체장인 창원시장. 그래서 조금 격이 좀 내려간 거 아니냐. 급이.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또 이제 개통이 좀 다른 거니까. 그렇죠. 개통이 다른데요. 이거는 정말 거기를 관할하던 광역에서 기초로. 그래서 뭐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그래서 이게 뭐 예선이. 그렇죠. 예선이 아주 치열하겠네요. 피 터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선이. 그래서 뭐 거기서 누가 누군가 되면은. 뭐 경선이랄까 공천관리를 이제 인천시당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잘 이제 잡음 없이 마무리하게 되면은 본성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이건 관리만 잘하면 거의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발하듯이. 네. 그렇죠. 그렇게 공정하게 하면. 그렇죠. 국제대회 나가면 바로 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의 관리를 해야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선발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금전구청장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조국이 또 뭡니까 자기 부산 고향이 또 부산 아닙니까. 예예예. 그래서요 최근에 민변 출신의 변호사 한 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 금정이 고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또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재명당하고 빡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러면 우리는 좋아요. 네. 이재명당도 나오고 조국당도 나오고. 거기 원래 우리 우세 지역인데. 그렇죠. 그쪽에서 갈라먹으니까 또. 그럼 뭐 지들이 또 2등 놓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조국당은 또 2등이라도 하면 여기서도 의미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관곡성은 1등을 목표로 하는 거고. 그렇죠. 금정구청에서는요. 2등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2등이라도 정말 언급이 꽤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가 지금 이렇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관전 포인트가.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의미들이 다 있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은 개입할 수가 없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맞습니다. 지금 항소심까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8월 29일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럼 뭐 제가 보기에는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냥 확정될 거면 항상 교육감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당일화 문제가 있는데. 글쎄요. 한번 여기서 부닫혀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진짜 운명이 걸렸네요. 제가 그 의미를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10월이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는 운명이 한 달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운명이 한 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이재명의 표정은 어떻게 돼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관점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